서비스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혜택! BTV 채널 업그레이드! 꼭 보고 싶었던 축구, 골프 경기가 있었는데 3분 미리 보기 채널이어서 그동안 많이 아쉬우셨나요? 지금 서비스 매니저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 BTV 채널 업그레이드로 SBS 스포츠, MBC 스포츠 플러스, JTBC 골프 등 인기 스포츠 채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요! 요금은 걱정하지 마세요!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고객님은 채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3개월 동안 추가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세요! 놀라지 마세요! 3년 넘게 이용해주셨다면 추가 요금의 50%를 할인해드려요! 월 1650원, 하루 6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다양한 채널을 마음껏 볼 수 있어요! 또한 BTV 올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BTV의 모든 채널을 즐길 수 있어요! 가격 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인 BTV 업그레이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